어 저기요 혹시 방콩과 학생이세요? 아 네 어 지금 무슨 수업 듣고 오시는 거예요? 저는 미디어 효과 수업 듣고 오고 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이 수업은 이제 이론과 실습이 정말 50대 50으로 적절히 섞인 수업인데요 뭐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거나 팀플도 있고 또 이제 미디어 효과에 대한 이론들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쌓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어 그럼 방금 무슨 노래 듣고 계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어 제가 듣고 있는 노래는 네 데이식스의 스위트카우스라는 노래 꼭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ight have been tonight 네 감사합니다 o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